오늘의 생명양식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제가 복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이자 미국 절기로는 어머니의 날 또 교회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죠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오늘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말로 표현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자가 버팔로 새끼를 공격해요 이때 이 어미 버팔로가 목숨을 걸고 사자에게 달려들어요 불로 받고 발로 차고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 어미 버팔로의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사자가 그 귀에 눌려서 도망가버려요 제가 그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새 가운데 모성애가 가장 뛰어난 새가 바로 펠리칸이라고 합니다 펠리칸은 이 주둥아리 아래 큰 턱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음식, 많은 양식을 저장, 운반해서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펠리칸은 자식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새끼들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의 희생으로 자란 펠리칸은 또다시 자기 새끼들에게 똑같은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부모 암흐람과 요괴배시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구방 바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이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했어요 하지만 암흐람과 요괴배스는 아기 모세가 태어나자 이 모세를 세 달간 숨겨서 키웠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수가에 띄워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모세의 어머니 요괴배스는 바로 공주의 유모로 들어가서 아기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른 나라의 왕자로 들어갔으면 야 이제 내 아들 잘 살겠지 신경 안 쓰고 살겠죠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 왕궁까지 찾아 들어가서 모세를 신앙적으로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의 부모 그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아기 모세를 지켰던 이 부모들의 사랑 하나님은 이 사랑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했다면 모세를 하수에 던져버렸겠죠 이들은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 부모의 뜨거운 사랑과 신앙을 전수받은 모세에 관해서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머니 요괴벳의 사랑과 믿음을 먹고 자란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다른 사람들은 다 영광으로 여겼겠죠 모세는 이것보다 종으로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 요괴벳의 신앙 교육 때문이죠 두 번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에 한나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서원 기도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젖을 뗀 후 자신이 서원한 그대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때부터 매년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크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었죠 이후에 한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고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왁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권념하사 그로 잉태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우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 서원하여 귀한 아들 사무엘을 바치자 또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서원의 이행을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영적 암흑기를 밝히는 시대의 등불로 사무엘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의 사람에 여왁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해수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한나가 믿음으로 바친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이때가 사무엘 나이 30세거든요 젊은 청년의 나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리더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죠 나오미는 루세의 육신적 어머니는 아니지만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실제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죠 모합당에서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루트 나오미로부터 신앙의 역량을 크게 받았던 루트는 오르바와는 달리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 가난한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루시, 나오미에게 한 말 보세요 루키 1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친정엄마에게도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시어머니에게 그것도 민족이 다른 그 유대 사람 시어머니에게 모합 여인 루시한 고백이 어머니와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벌주실 것이다 루스는 나오미를 자신의 친어머니 이상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 나오미의 말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루스는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그리하여 모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었어요 네 번째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던 다윗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왕이지만 그의 삶에는 많은 아픔, 많은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죠 친아들이 자신을 배반한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신하들을 데리고 황급히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비참한 마음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이끄는 군사와 다윗의 군사가 전쟁을 치르는 위급한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이때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에게 당부한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겨라 어떻게든 우리 왕궁 다시 차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아 18장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당부가 나오죠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돼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자신의 군사들에게 한 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나를 위하여 그 소년 그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압살롬을 살려줘라 이거예요 다윗은 이 말을 속삭이든 말하지 않고 일부러 모든 백성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던 그 압살롬을 살려주라 하지만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처참히 죽이게 되죠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다시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하 18장 3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늦게 울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 슬픔 이 울음 이 통곡이 얼마나 컸는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과 백성들이 마치 패전병처럼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왕위를 되찾게 되고 다시 왕궁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 순간을 즐기지 않았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 했던 압살롬이 죽었는데 다윗은 백성들이 민망할 정도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유다 백성의 국모 에스더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망한 뒤 바사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만 바꿔가며 계속 종으로 살았죠 바사왕 아수에로 때에 하만이라는 대적이 유다 사람 전체를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이때 바사 나라의 왕비로 있었던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 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삼일 금식 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죠 그 결과 대적 하만을 죽이고 유다 백성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국모로서 한나라의 어머니로서의 모성애가 하나님의 백성을 후원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주 이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목숨을 걸고 뱃속의 아이를 지켜내었고 남편 요셉도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아기가 나올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이 부모의 신앙 속에서 온 인류의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된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디모데의 믿음이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 그 믿음을 보고 배운 까닭이다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부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의 신앙을 퍼즐처럼 맞춰보면 거대한 하나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성경에 등장한 이 지극한 부모들의 사랑은 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예요 예림의 3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너희에게 아름다운 옥토, 낙토를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 있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슬 백성들을 자녀 삼았대요 아버지라 불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고린도 후소 6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날마다 원치 않는 죄를 반복하여 짓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 이것보다 큰 부모의 사랑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보게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믿음 안에서 잘 섬기고 순종하면 자연히 하늘 아버지도 잘 믿고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온 인류를 품고 계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순간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와 감격,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육신의 부모님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갚을 수 없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온 인류를 품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효도도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성숙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뜨겁게 호응할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